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이 살아있네 찌개의 맛 닭가슴살이 너무 터벅터벅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김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제가 최근에 너무 바빠갖고 영상을 많이 못찍었어요 거의 지금 한달만에 찍는거 같은데 이렇게 앞에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지금은 제가 방금 운동헬스를 하고 와서 바로 이렇게 먹방을 찍으려고 나왔습니다 머리도 안말렸어 긴말 안하고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빵야 지금 제가 먹을것은 짜파게티랑 그리고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 요즘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갖고 제가 이렇게 닭가슴살도 같이 추가를 했습니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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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방 진짜 맛있게 잘 먹으려고 해요 진짜 맛있게 잘 먹으려고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이 살아있네 음... 주와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동안은 안먹고 있었어요 살 빼고 먹기라고 그리워쓰 짜짜로니 에어떡 아...김치랑 물 받고 왔어야 됐는데 김치가 없으니까 조금 느끼하네요 이리로 오힐 닭가슴살 다닭과 닭가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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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뭐 오랜만에 먹는 게 맛있어 닭가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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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닭가슴살이 너무 터벅터벅해요 그리고 닭가슴살이 너무 터벅퍼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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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이렇게 영상이 끝났네요 오늘은 배가 고파갖고 진짜 아무 말 없이 먹기만 한 것 같아요 다음번 영상은 어색하지도 않고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바앙 바앙 자 아니